6일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나온 가운데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전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체 의원 238명 가운데 26%에 달하는 62%의 2명이 무투표로 당선돼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됐습니다.